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어빵하도록 할거구요 멤버를 살짝 교직했어요 허준육, 허준혁, 허승호 그리고 진격캐넌, 강룡 그리고 적팀은 혁찬, 김영순, 뱅뱅뱅, 김윤동입니다 밸런스가 나름 잘 맞을거 같긴 한데 일단 저희 팀이 좀 더 데매분 쎕니다 아니네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혁찬팀 잠시 전투력 일단 망미는 저쪽이 힘이 더 세긴 해요 아까 뭔가 애매하네 이번에는 밸런스가 애매하게 잘 맞네 딱히 누가 유리하게 하다기보다는 별로 없는거 같네요 하여튼 망미도 우리가 최대한을 쳤죠 최대하게 아 미쳤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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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아니 저거 저거 벌써 오늘 2연승은 땡길라 하네 아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저거 뭐야 왜 저래 뭐 왜 저래 뭐 왜 저래 뭐 브라 호버 어렵죠? 호버가 아니 피지컬에 아예 다른 게임이다. 어휴. 나 오피할게. 아 잘 보인다. 씨발. 어휴. 근데 애매한 픽업보단. 우와. 아휴. 사차트. 스케이스. 그래서 이 피지컬이 나니깐. 자막료렛 자막룸렛 자막룸 아하하! 아하! 존나 거슬려! 아! 아! 존나 거슬려! 형순이의 공격을 단접기 필살기로 캐치해서 어거지의 옆에 있던 협찬을 끌어서 잡으려 했었지만 하... 말패타는 왜 게임에 이렇게 젖밥이였네 그 새끼 개 못해요 어허허 열심히 했다고 퍼붓는거 봐 좋아 좋아 기력을 마구잡이로 쓰는 저 과감한... 그렇지 이거 젖듯이 다 써도 좋으니까 젖듯이만 써도 시간 벌 수 있거든? 그것만 해도 돼 젖듯이 왜 젖듯이 좋은데 좋으면ence 이것은 루퍼로 잘 씻기겠어 좋아 적투이너 좋아 와 저거 진짜 나이스 나이스 조개탄으로 마무리 와 콤보 봐 이제 콤보로 만들어? 한 번 더 저게 이제 극점공이라서 개빨리야 되는데 빠르죠 확실히 강룡이 확실히 파괴술 정말 잘해요 아이고 둘 다 똑같아요 잘해요 플랜 스타일 조금 다르죠 0 대 2 강룡은 점검을 좀 더 자주 위주로 쓰고 광제는 이너 일단 돌리기 이후로 확정 콤보를 좀 잘 넣으면 돼 어이 뭐지 피마 생너지 쓰기야 하하! 그렇지! 인공호흡 좋아! 사실 아무도 도움이 안되긴 하지만 와! 초계탄? 와 머리 태우는거 봐. 저거 진짜 무섭다. 인공호흡 좋아! 상대방에게 속성내던 구역. 플러스 강제 세우기. 심리 밟는 연구로 쎄요. 형순이 맘나니까 안쓰는거 봐. 아니 이검사 안돼야. 전투로 무시치. 이건 호버링크 아니야. 이쁘다. 옳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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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로 백초머드. 안죽어? 아니 우리가 지금 더러운 악세에 안 끼니까 이기니까 좋지? 어허.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또 무시하게 만드네. 재밌어. 자 가보자 가보자. 저 황투사 뭐야 저기 왜 있냐? 저게 왜 있냐? 좋습니다. 자 저희 팀 4장 가면. 그리고 불팩. 강령은 스카이버드 끼지 않을까? 강령이 옛날 유저가 옛날 악세 좀 좋아하는 게 옛날 악세 잘 만들었거든요. 보드 잘 쓰더라 보드. 보드가 상당히 좋아. 잠깐만 이거. 어차피 어차피 이제 서판이고. 상대방 파악 좀 할 겸. 그거나 끼자. 연습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악세거든요. 잘 맞으면 좋거든. 근데 쟤네들 상대로는 상당한 피를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초일이야. 씨마 많이 살리게, 이 새끼 초일이었네. 오케이 나 초인거 처음 봤어 아 개놀랐어요 좋습니다 나이스 저거 저부터 그냥 저걸로 쳐버렸으면 됐어 아 너무 급했어 진짜 기마나 진짜 기마나 난 1인분함 현동이 졌어? 아니 현동이한테 졌어 나 보자 아 근데 이런거 잡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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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력이 쌍승했대. 복준이 되지 마라. 지금은... 이거... ㅈ됐다. 평소에 예띠팔. 왜 오래 트율때 안 낀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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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2만5천장 엘지에다. 아 까비 저 반격기 딱 노리고 그럼 현동이가 불에 타 죽었거든요 아깝다 반격기가 안 됐어 아 저 다이슨 진공총증이 미쳤네 와 진짜 나이스 고추 맨면 폭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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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동이쥬 빡이야! 한테 이렇게? 그렇지. 달려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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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찌개 휩쓸리면 안돼. 귀엽어. 너무하나? 아! 아!!! 각탄도 우리가 죽으니까 귀이 없네. 닦네주 추워 precis ض Wat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1대 8이구요. 12점에 집니다. 끝난건 아닙니다. 강룡님 그냥 써버리죠? 어허? 으하하하하하 으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야? 어깨치긴 하세요. 어깨치긴 하시라구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일부러 안써준거야. 누가 보면 쓰면 금신인줄 알겠네. 한 번 더 아가미. 이너튼 아무도 따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저. 뭐라 말 못하나. 막쓰다니. 진짜 개적버구네 저거. 그걸 또 많이 해봐가지고 미리 캐치한거 봐. 하하하 하하하 오케에이 하하하하 오케에에헤헤헤헤에 나이스. 자 밀착쥐 됐을땐 이런 바운티가 쫄릴수밖에 없죠 와 진짜 진짜 에바지 저거는 저 바운티가 또 대체스가 조금 빠르기도 하면서 느려요 그러니까 정박자 아니란 말이지 근데 저 기다리고 한거야 목포 정확히 잡으려고 대단하다 그 괴물에 엣 엔 엧 엣 엣 엥 엉 히힛 난 울티브 믿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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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는다 스태프. 가자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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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5 ㄱㄹ 오케이 2대9 으흐흐흐 으아아아아아 지워버려 으흐흐 위치 으흐어엌 저 어로아 때로 잘 안 보이죠? 저게 진짜 개빡식입니다. 그리구가 진짜 되게.. 개 미쳐버려요. 3대9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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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팀 혁찬 빼고 내가 다 펼 수 있어. 그 악셀이 낀다면 혁찬 빼고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팀은 무조건 이기.. 이득적인 플레이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좋아. 자 저는 혁찬 제외 모든 애들 컷. 혁찬.. 80% 확률로 이기. 좋아. 아 백백면. 또 병을 느끼다가 또 혼줄날라고. 에? 갑시다. 저거 좋더라. 백백면 아까 졌어 저거한테. 그.. 클락스피너. 나도 졌지만. 무드 잡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close. 기획을 잊지 않나요? 정말. 아흠 자 일단은 강화부터가 틀렸어요 알겠어요 스카를 바로 모으세요 내려 찍는거는 소리 듣고 꺾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덤디를 소리 듣고 피하니 쓰지 마세요 하하하핳 slab 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핳 하하핳 됐습니다 4대9 쫓아가볼께요 어 협찬 잘 앞에 나머지가 다 붙었는데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에이 개새끼야 에이 개새끼야 에이 개새끼야 으악 아 아 1대피 좋은걸 힘내 찼네 보드 무서운 점은 방어력 스피드 다 무나하긴 한데 반역기율 뛰우기가 되니까 상당히 반역기가 좋아요 이게 정말 매력입니다 공격 도중에 움직이는 것도 기독이 한데 잘 쓰네 현동이 저거 현동이가 스피너 좀 잘 쓰긴 했어요 시크릿 가드가 잘 쓰면 얼마나 답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칸이고요 자 5 대 9 63참이, 63참이 힘들다고 하고 있어. 63참이, 62참은 ipc viol 옷erap인이 ran하고 있어. 94참이 뛰어지고 있을곳은 아이들이 돌아 forgiven таким examplem. 96 Stef낙처럼 시각이 되어가니 3? 어헉? 용이 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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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형순이잖아 형순이 야이.. 야이.. 하하하하 이거.. 저거.. 어차피 혁찬밖에 없어가지고 짤막.. 짤짤 그만 야.. 이.. 임파 속에서도 진짜 요리를 잘 도망친 것 보면 그렇지 그렇지 7대 10 2판만 이기면은 우리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가자 가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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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원영 왔다. 끌었어. 끌었어. 됐어. 일단 이 정도가 온 것만으로도 존나 대단한 거예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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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sick try. 살만은 ... 으!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어어어어어 어허어허하 귀엽다 귀엽네 ㅎㅎㅎ 편하다 편해 ㅋㅋㅋㅋㅋ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네 게임 8대 11 1 2 3 3 저거 다 커서 다 쳐봤죠? 저거 위에 점필이 돼요 그래서 저걸 끼는건데 존나 무서운 악색이야 와우 커서 다 쳐맞아 이거 어려워 그렇지 잃어버려 야 야 잘하지 그렇게 이기는데 먼저 성공하는 이유가 쫄려서가 1 와우 나이스 가자 마무리만 가보자 응 아우 제발 저기 아우 지 바아 후후 큰 습 큰술 끌어있어 큰술 끌어있어 으아악 왜지? 아니 으하 으까 으하 으흐하 와드와드 껍대버섯 저거 뭐냐고 저기 흐하핰 으하 하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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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지막 김영순이야 세상에 나이스 시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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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어때요 저 빠르다 진짜 와 10대 11 왔어요 망미 왔어 이런 모르지 늦게 왔어 늦게 왔어 늦게 왔다 늦게 왔다 적팀 조용 하죠 조용 조용합니다 조용 해물연드는 자신감 넘치죠 어엏 어엏 경기도중이탈 어허허허 스흐 허어어 자 바둑왕 이세 들어왔거든요 ㅎㅎㅎㅎㅎ 순서 바꿔놨다 랩씨 서등호가 안맞나? 갑시다 10대 11이구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네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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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아, 맞고 만족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2대9였나요? 거기서? 12대11로 이겼네요. 짱! 진짜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와, 정말 허수목 정말 잘합니다. 세탁기 돌아간다. 아니, 그런 허수목도 그 이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거야? 하하, 하하. 하하. 야아. 우리 팀 다 잘했어. 다 잘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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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결국에 2연승 때렸고요. 2연승 때렸고요. 뭐였지? 강룡과 허수목은 2연승. 하... 진격해도 2연승인가요? 아, 다 잘했습니다. 넣어가는... 나이스.